1919년을 기준으로 해서 독립운동 방략이 바뀔 정도로 3.1운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 구분을 할 때도 저희 독립운동사는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1919년이면 10년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1운동이 역사적으로 너무 의미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1920년대 할 때는 1919년부터 이렇게 할 정도로 3.1운동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운동의 배경, 또 전개 과정, 그리고 역사적 의의를 배우고요. 그다음에 3.1운동 이후에 국내 독립운동을 제가 수업을 할 텐데 주제상 3.1운동을 좀 많은 분량을 하고 국내 독립운동은 조금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약간 줄여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1운동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1919년 3월 1일 날 만세운동 한 거를 다들 아실 텐데 그런데 이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제정세의 변화가 있습니다. 1910년대는 세계사적으로 아주 큰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그게 바로 뭐다? 세계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래서 연합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동맹국,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이런 연합국하고 동맹국이 세계 1차 세계대전을 벌이죠. 그래서 연합국이 승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연합국하고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에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강화회의라는 게 열려요. 그런데 저 파리 강화회에서 사실 이 당시 미국이 참전을 했죠. 나중에 참전을 했는데 이 당시 세계 강대국은 미국이에요. 그러면서 이 파리 강화회의 강화 조건으로 미국 대통령 윌슨이라는 분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주창을 합니다. 그런데 저것이 사실은 우리 민족의 3.1운동을 만세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요. 미국 대통령 윌슨이 1918년 연두 교수에서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를 하고 파리 강화회에서 강화 조건으로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민족한테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건데 이런 거죠. 지금 제국주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들은 그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쉽게 말하면 독립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패정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들이 독립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합국, 승정국에 있었던, 승정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민족은 예외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연합국 측에서 의도했던 것은 이 당시 1차 세계대전의 제일 큰 전본국이 독일이죠. 독일을 비롯해서 이 동맹국들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들을 독립시켜서 이 패정국의 영향을 좀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의도로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을 했어요. 동맹국의 영토를 이제 민족에 따라서 여러 국가로 분리하고자 했던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건데 사실은 승정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들은 이게 예외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죠. 1919년에는, 18년에는. 그러면 일본은 연합국 측에 있었을까요? 동맹국 측에 있었을까요? 쉽게 말하면 승정국 쪽에 있었을까요? 패정국 쪽에 있었을까요? 승정국 쪽에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사실은 우리한테는 그렇게 크게 적용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세계 최고 강대국인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을 하고 각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고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국제적 정세가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요. 3.1운동의 배경인데 일제식민 통치예요. 일제식민지 수탈 정책이라고 합니다. 1910년 8월 29일에 일본이 우리를 한일 강제병합한 이후부터 식민지배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일본 애들은 독특한 통치 방식을 써요. 무단 통치라고 합니다. 3.1운동 전까지 헌병과 경찰을 동원해서 억압적인 통치를 하기 시작해요. 이 일본의 무단 통치는 전 세계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배를 하는 상황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아주 폭압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무단 통치였어요. 아주 살벌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 1910년대 일제의 침략 정책인데 그중에서도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1910년대 무단 통치를 실시를 해요. 간단한 거예요. 식민지 조선의 민중들을 총칼로 억압하면, 찔러 누르기만 하면 식민지 조선인들은 순응하고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또 경제정책을 쓴 데 그게 뭐냐 하면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3.1운동이라는 것은 대다수 민중들이 정기한 만세운동이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그 많은 민중들이 자기들이 독립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참여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1910년대 일제 대표적인 경제정책이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한다. 이게 피해를 너무 많이 봤던 조선의 민중들이 독립이 필요하구나. 식민통치라는 것은 극복해야 되겠구나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토지 조사 사업입니다. 일본 애들은 한일 강제병합 직후부터 1918년까지 우리나라, 한반도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조사를 해요. 얘들은 그럼 이 토지를 왜 조사를 했느냐. 일본 애들이 식민지 조선을 식민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복잡한 문제가 생겼는데 대표적인 게 식민지 지배 비용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400조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부터 일본을 식민지배한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 필요한 개념이 돼요? 800조가 필요한 개념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일본 애들도 식민지 조선을 식민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발생했냐면 식민지 지배 비용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본 애들은 간단합니다. 식민지 지배 비용은 식민지에서 걷어들인 돈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원칙을 세워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렇다고 한다면 식민지 조선에서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걸로 식민지 통치를 사용하는 자금으로 쓰려고 그러는데 이 당시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보면 대부분 농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재원이 뭐다? 토지세라고 생각한 거예요. 토지에서 세금을 걷어들여서 식민지 지배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을 합니다.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면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의 면적이 얼마고 소유자가 누구다를 인정하는 제도예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그냥 조선인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조사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토지조사 사업이 딱 끝난 다음에 결과물이 뭐였냐면 식민지 조선인들이 갖고 있던 토지의 50% 이상이 일본인 토지로 바뀌어버려요. 조사를 했는데 왜 바뀌었느냐. 일본 애들이 아주 독특한 생각을 합니다. 독특한 방법을 쓰는데 토지를 조사를 하려면 지금 같으면 전수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다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제일에는 토지조사 사업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신고지 원칙이라는 걸 고수합니다. 이 토지가 제 토지예요라고 신청하는 사람만 조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하지 않은 토지를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미신고 토지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이런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그런 질문도 해요. 교수님 왜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를 하면 되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고하지 않은 토지들이 많았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게 1910년대죠. 일본이 식민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했어요. 우리가 한말 국권회복운동이라고 하거든요.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직전에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회복하자라고 해서 의병전쟁하고 계몽운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마지막 의병이 1914년까지 활동을 해요. 그러면 식민지 조선인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910년에 한일 강제병합 됐어요. 외놈들이 우리나라를 뺏어갔어요. 그리고 의병들은 아직도 1914년까지 나라를 대책했다고 의병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일제가 시행하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협조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겠죠. 쉽게 말하면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하지 않은 분들이 속출했고요. 이해되셨죠. 일본이 시행하는 통치 정책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반일감적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홍보부족이에요. 애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토지조사 사업하세요. 이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조사 사업을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기간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신고지 원칙이란 거예요. 자발적 기한부 신고지. 스스로가 일정 기간 안에 토지조사 사업 신청서를 내야만 토지조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지나면 일제는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미신고 토지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조선시대 토지 개념은 왕토사상이라고 해서 전국에 국유지, 왕실소유의 토지, 관총소유의 토지 이런 토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토지들은 신고주체 자체가 없죠. 이런 거예요. 자발적 기한부 신고제인데 이 신고주체를 개인으로 한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유지, 관총소유의 토지 이런 토지들은 신고주체가 없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전통적으로 토지라는 것이 공동명의 소유가 있잖아요. 네 명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든지 또는 문중수의 토지라든지 그렇죠. 동네가 갖고 있는 토지 이런 토지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런 토지들도 신고주체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토지들은 그냥 기간이 지나면 미신고 토지가 돼 버리고 이것은 조선총독부한테 기속되고 얘들은 이걸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1910년대에 되면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선으로 건너와요. 그 조선으로 식민지 조선으로 건너오는 일본인들한테 거의 대상으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토지 조사 사업만 했을 뿐인데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런 조사만 했을 뿐인데 신고가 딱 끝난 다음에 조선인들이 갖고 있었던 토지의 50% 이상이 일본인 토지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 지배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일제 경제적 약탈이죠. 식민지 지배 비용을 식민지에서 조달하려는 그런 목적 그런 목적으로 토지 조사 사업이 실시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50%가 넣는 토지가 일제에 수탈당합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조선인들은 갑자기 땅을 뺏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독립을 해야 되겠구나. 독립운동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인지하기 시작하고 각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3.1운동의 배경을 얘기하면 대개 민족자결주의 얘기했어요. 그리고 뒤에 배울 2.8독립선언서 이 정도를 얘기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토지 조사 사업, 일제 식민지 수탈 경제 체제 이것이 3.1운동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배경은 토지 조사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조선의 민중들이 각성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일제의 수탈 정책을 체험하면서 독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 두 채들이 대다수 민중으로 대중들로 확대되는 결정적인 계기도 바로 이런 데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고종황지 죽음이에요. 고종황지. 이것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1910년 한의 강제병합이 됐지만 조선을 통치했던 고종하고 순종황지는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종황지가 1919년 1월 21일 아침 6시 청돼 국녀가 갖다 준 식혜를 드시고 돌아가세요. 고종황지. 광무황지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종황지가 시름시름 앓다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나 건강했던 국왕이에요. 그러니까 고종황지가 건강하셨고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6시에 식혜 드시고 일과를 시작을 하는데 그날은 아침 6시에 국녀 두 명이 식혜를 가져옵니다. 식혜를 드시고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시름시름 앓다 돌아가신 게 아니라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 조선의 민중들은 아 이거 일본이 독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믿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게 독살됐느냐 독살되지 않았느냐는 지금 학자들은 논쟁이 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 조선의 민중들은 다 독살됐다고 믿었다는 거죠.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고종황지가 식혜를 드시고 쓰러지셨겠죠. 그러니까 이 시신을 검시했던 민영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민영달이라는 분이 호의무사인 한창진한테 얘기를 한 거죠. 고종황지가 이렇게 돌아가셨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한창진이 집에 가서 자기 누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한진숙이라는 분한테 누나 누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 한진숙이 윤치호라는 분한테 가서 조카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윤치호 일기의 기록이 남아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상적이라고 할 만큼 건강했던 고종황제가 식혜를 드신 뒤에 30분도 안 돼서 사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쓰러지면 얼마 안 됐는데 1, 2분도 안 됐는데 몸이 땡땡 불어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독을 먹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대요.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옷을 벗길 수가 없어서 옷을 찢었대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옷을 벗겨봤더니 이 목에서부터 이 목에서부터 배꼽까지 검은 줄이 나있더라는 거예요. 독을 먹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네요. 그리고 입을 이렇게 열었더니 이는 다 빠져 있고요. 혀는 달아서 없어졌더래요. 이게 이제 독도 아주 강력한 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식혜를 전달했던 국녀 두 명 있잖아요. 이 국녀 두 명이 이틀 뒤에 의문사예요. 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시킨 사람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윤치호 일기의 저 기록이 나오긴 하지만 지금이야 독살됐네 안 됐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당시에 조선의 민중들은 고종왕전은 다 독살됐다고 믿는다라는 거죠. 나라 뺏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토지조사사업에서 수탈정책 쓰고 있죠. 그다음에 민족자결주의로 국제적인 분위기는 독립의 분위기로 가고 있죠.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3.1운동이 추진되기 시작을 하는데 또 하나 결정적 계기가 하나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2.8독립선언이라는 거예요. 동경으로 유학가했던 우리 유학생들이 있어요. 동경 유학생들이 이분들이 1919년 1월에 조선청년독립단이라는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어요. 저 단체가 중심이 돼서 지금 앞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의 원인이 돼서 1919년 2월 8일 날 도쿄 한복판에서 만세 시위를 전개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2.8독립선언이라고 해요. 조선청년독립단을 결성했던 분들이에요. 최팔령, 김도연, 백관수, 송계백 이런 분들이 조선청년독립단의 주축 세력이 되고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2월 8일 날 동경 한복판입니다. YMCA 기독교 청년회관이라는 곳에서 유학생 200여 분이 모여서 만세운동을 전개를 해요. 이분들 대단하십니다. 일본에 와 있는 각국 대사관, 또 공사관, 일본 정부, 일본 국회에다가 독립선언서를 보내고 청원서를 보내는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3.1운동 때 기미독립선언서, 3.1독립선언서, 5등은 조선의 독립선언서 있죠. 이런 것처럼 선언서를 작성을 한 거예요. 그 선언서를 각국 대사관, 공사관, 일본 정부에 전달을 했고 그리고 동경신에서 만세시위를 전개를 해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 제국주의 일본의 수도 한복판에서 그것도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 조선의 유학생들이 만세운동을 전개를 했다는 거죠. 일제한테도 큰 충격을 줬고요. 이 소식이 국내로 전달이 돼요. 그러면 국내에서도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운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동경에서, 그것도 유학생이니까 학생들이겠죠. 그 유학생들이 만세운동을 전개해야 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에서도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특히 만세운동을 전개했던 송계백 선생이 있습니다. 저분이 28독립선언서가 상당히 투쟁적이에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최후의 1인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는데요. 이 요구가 실패할 때는 일본에 대해서 영원히 혈전을 전개하겠다, 이런 표현이 쓰일 정도로 아주 과격하게 독립을 선언한 선언서가 국내로 또 전달이 됩니다. 송계백 선생이 갖고 와요.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3.1운동, 만세운동을 전개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다시 형성, 고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의 배경은요. 일단 국제적 정세는 민족자결주의 제창, 그다음에 일제의 수탈정책, 형치정책, 식민지 지배정책, 토지조사사업, 그다음에 고종항제의 죽음, 그다음에 28독립선언,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 돼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